이 세상 그날 다시 주 성교 살리니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전쟁도 덮고 주아를 인도하며 내 관심하니라 나 주문을 받을 때는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나 주의 위를 받아 섬기며 살리니 뜨크신의 속에 날 인도하소서 오 영광 빛난 곳은 주 너랑 깨수니 그 험하신 모습을 사도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널 그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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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